자 인기상 두 분 우리 김무양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김무양 회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인기상 두 분입니다 23번 정삼옥님입니다 바래키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박태희 박사님 꽃다발은 박태희 박사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고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인기상 창의 번호 14번 복순위 품바 바래키리입니다 자 사진 네 아까 우리 정삼옥님도 사진 찍으셨어요? 같이 찍으세요 자 우리 네 인기상 첫 번째 인기상 자 우리 정삼옥님 나오세요 자 상금 30만원씩 수여가 되고요 자 김무양 회장님은 장여상 한 번만 더 수상 부탁드립니다 시상 부탁드립니다 장여상 첫 번째 창의 번호 10번 박수빈님입니다 바래키리 자 장여상 우리 김수빈님에게도 꽃다발과 함께 상금 3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장여상 두 번째입니다 창의 번호 15번 자 시상은 우리 전상수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전국지회 총괄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창의상 네 한 분 자 우리 전상수 회장님 총괄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장여상 두 번째 창가 번호 15번 바래키리 부른 서형수님입니다 자 우리 장여상 서형수님께도 꽃다발과 함께 상금 상장 3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리 전 총괄본부장님 계속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창가 번호 13번 시골장날 백정식 창가자님입니다 자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선물이 또 수여가 되죠 자 우리 오늘 우수상 13번 백정식 창가자입니다 시골장날 네 범진 큰 스님이 또 선물까지 하나 주셨습니다 아 네 자 최우수상입니다 우리 김정기 후원회장님 자 이 선물을 우리 스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자 이 행사를 이에 또 성대하게 베풀어 주신 우리 김정기 박태희 박사 후원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가운데로 가주십시오 최우수상 참가 번호 3번 인연이란 홍진영 네 정말 정말 잘 부르셨죠 아 역시 내 귀는 살아있다 내 귀는 살아있다 아 네 자 우리 스님께서 또 작품을 멋진 걸 또 선물해 주시네요 사진 스님 같이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오늘 뭐 자 상금은 백만원입니다 백만원 자 우리 3번 곤진영 참가자는 대구서 왔네요 대구서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회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대상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대상 대상은 상금 200만원과 가수 자격증까지 소요되고 각종 선물이 지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2회 가수 박태희 노래 경연대회 대상 제2회 가수 박태희 노래 경연대회 영예 대상 자격으로 9번 김형호 바랫길 네 우리 회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가수 김형호 위 사람은 제2회 가수 박태희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선 가창력으로 입상할게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회 가수 인정서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회장 신상호 대독 여러분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가 번호 9번 우리 김형호 참가자는 서울에서 오셨네요 서울에서 김상명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명 선생님이 노래 한 곡 재능 기부를 또 하시네요 아 네 아주 대상 수상자는 오늘 뭐 이래저래 선물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김상명 선생님은 뭐 주십니까 차 뜨는 건데 굉장히 100년가도 안 썩습니다 아 100년가도 안 썩는 선물을 제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네 김상명 선생님이고 김상경 선생님이고 알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많이 지금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랩으로 하셨죠 랩 아 저 되게 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사진 됐습니까 자 가지 마시고 우리 후원회장님께 우리 선임하고 김상명 선생님이 선물을 좀 준비했다 합니다 자 우리 김상명 선생님이 우리 후원회장님 김정기 후원회장님께 선물을 수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태희 박사님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상원 후원회 사무국장님과 문정혜 배주현 소수현님께 선물을 증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